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하나스티즌 마케팅뉴스 7기입니다. 오늘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곳곳 시설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짠! 여기는 캐릭터의 서비스가 준비되어서 경기를 보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타킷이라는 경기 분석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카이 박스에 오시면 전화 드리는데 경기 보시기 전에 관련된 선수들 관련 정보들을 보시고 경기로 관람하시면 더 즐거운 관람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와우! 펜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스탠바이피라는 모니터입니다. 이렇게 잘 어울려도 되고 다양한 OTT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컴플레이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굳이 좌석 밖으로 나가서 보지 않고 내부에서 일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우! 어떤 게 7월 7일? 7월 7일? 7월 7일? 7월 7일? 여기는 어디 가요? 여기는 새롭게 신설되는 스탠딩 테이블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음식도 입고 먹을 수 있고 음료를 넣고 집에 컴플레도 있답니다. 먹으려면 공기묵이 딱 좁은 것 같아요. 맞아요. 펜시 이게 어딨고 하는 것 같아? 여기는 7월 7일 장소장부터 타이밍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앉아서 치킨도 먹고 백주도 마시고 피자도 먹고 넘어주려고 했대요? 여기 분이 아래요. 따뜻해요. 다들 많은 이어폰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리액션. 정답고요. 리액션. 하이프 conzone. 이전에 many of them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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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